김진표 장로 국회의장 국회의원 350명으로 늘리자 조동태 집사 국회의원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주간조선 쿠키뉴스 조선일보의 뉴스를 소개합니다 의원들도 싫다는데 의원 50명 늘리자는 국회의장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죠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장혜영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민정 김상희 김종민 양정숙 김영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조정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360명으로 20%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2.5배 확대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 투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경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오히려 100명 줄여야 독일 의회 의석수 736석석 630석으로 축소키로 독일 연방의회가 17일 현재 736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습니다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 하원 의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어 단일 의회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독일 일간 프랑크프루트 알게 마이너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원 중 684명이 표결에 참석해 이 중 40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하거나 불참 혹은 기권했으며 400명의 찬성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을 주도한 집권 연립 3당 의석수인 416석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권 내에서도 적잖은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김준표 국회의장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수원 중앙침력의 장로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예장 합동 소속 부산 심평로교회의 집사입니다 의원들도 싫다는데 의원 50명 늘리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늘어난 50석은 모두 비례의원인데요 김 의장이 이런 안을 내놓은 건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숫자를 늘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이죠 김 의장이 제출한 비례대표 확대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선거구제 플러스 병리병 비례대표제 두 번째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번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며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350석이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결합한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되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비례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례의원과 의원 정수 모두 50명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를 도농복합형 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 지역구는 대도시의 경우 중대 선거구제를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 산, 어촌 지역은 기존의 선거구제를 유지합니다 김의장은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의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강공이 아닌 회피색에 가깝죠 300석을 유지하며 비례의석 비율을 늘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전체 의원의 84.3%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원 숫자 늘리기, 국민은 거부감 크고 여야도 냉담 정치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라는 아이디어는 동의받기 힘듭니다 지난 2월 14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7%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의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죠 의원들도 숫자 늘리기를 크게 반기지 않으며 여론의 질타도 무섭습니다 게다가 의원 정수 확대가 부각되고 논쟁에 빠지면 다른 정치개혁 논의들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김 의장이 던진 세 가지 안은 이제 정개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으며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안을 포함해 여러 개편안 등을 고려해 두 개안으로 압축한 뒤 전원위원회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개특위 계획안 중 국회의원 정족수를 50명 늘리는 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는 정개특위 소위원장에 여당 의원이 있는데 여당 쪽도 비판할 게 있냐는 질문에 다른 내용으로는 잘 싸우다가도 세금과 의원 수 늘리는 데는 똑같다며 국민들이 봤을 땐 우라통이 치미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죠 이어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게 혈안이 돼 있다며 비례 의원으로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의원 수를 줄이면 행정부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냐는 질문에 민주치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만인데 지난 2004년 의원 수를 250명에서 130명까지 줄였다며 앞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정치 개결하는 감원 이설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탄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지를 통과시켰다며 고대 양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동원해 전체 의색의 94.3%를 싹쓸이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오자 위선자들이 다시 나타났다며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김진표 의장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